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자 이제 코이버 바로 또 사업설명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요건 좀 빨리 끝나겠다 양이 작다 그러고 애들이 설명하려고 하라는게 대충 조금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이제 조금 성의 없게 회사를 설명하고 있어 가지고 이게 금방 금방 넘어가 기억나는 것도 별로 없어 이거 뭐야 얼마 전에 했던 YMT YMT는 와 너무 자세하게 알려줄라 그래 가지고 내가 시급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거기에 비하면 이 아들은 천사다 코이버 주식회사 코이버 근데 너무 대충 알려주고 살거면 살봐 이런 느낌이라 가지고 내가 더 많이 찾아봤다 유무선 통신장비 2001년 2000년에 설립됐는데 2001년 이게 어떻게 이래 되는지 가면 또 그냥 머리를 굴려보니까 삼성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나와서 회사를 차릴 때 누군가의 지원이 있었나 하여튼 신기해 금방 했어 중소기업 유선 광전송 등 제조 판매 LG KTSK 뭐 이렇게 광통신사업자에게 광전송 장비를 건거 비상장 요거 자회사인데 자회사가 요게 한 자산이 한 12억 매출이 한 9억 밖에 안 돼 가지고 자산이 9억 정도 밖에 안 돼가 이거 연결 재무제표는 다 연결 재무제표만 하고 그냥 그 뭐고 단독으로 하는 재무제표는 건너뛸게요 왜 건너뛰어도 돼 너무 작잖아 차이가 내 마음이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E-Credible 했었는데 A BBBB 플러스 AM.. AM는 작 вер사 Jes languages AM 벤A den급은 그냥 의미 없는거지 A등급은 직업성이 우스로 아직 variable BBB도 봤는데 맞지 A는 뭐 회사 연역 자 위에서부터 13년 LG U+, 단기계약 Callah internet 요런거 모델명이거든 주식회사 14년 KT와 로드엠, KT와 충청지역 로드엠, KT와 2014년 로드엠, 물자공급 이런 것들, 새마을금고 통합망, MSPP, 대부분 통신망, 한국철도공사 광다중화장치, 캐리어 이더넷 전송장치 PTN, PTN 매출이 올해는 매출이 뛰어넘었더라고 다른건 다 작년보다 감소했던데, 마곡산업, 마곡산단, 코이버, 땅사고 건물 짓고, 한국전력공사, 송변 전용 광단말장치, LG유플러스와 5G 광계약, SK텔레콤과 5G PON계약 이런식으로 2019년 재난안전망 임차훼손 전용망 구축사업, 재난에 대한 임차훼손 빌린훼손 전용망 구축사업 이렇게 자본금 2007년 8월에 무상증자 한번에서 수량이 220만주에서 지금 무상증자인데 220만주가 불어났다 그때는 주식수가 200만주면 되었나? 현재까지 발행된 주식수가 970만주, 자사주가 45만주를 사가지고 지금 시중에 도는거는 930만주가 시중에 돈다 생각하면 된다 자 순이익이 61억, 19년에 206억, 그리고 올해 37억, 어? 야 올해 못했네 이래보면 안되고 이때 땅 팔았어 땅 팔았어 땅 팔아가 100억, 100억 팔고 4분기에 2000, 작년 4분기에 매출이 500억이 뻥 터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확 올라간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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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품, 거품, 거품 순이익은 거품이다 순이익은 땅 팔아 그렇다 땅이 100억인가 그렇다 그래서 배당금을 보니까 20% 22% 순이익의 22% 19년도에는 순이익의 9%를 줬다 그게 주식수와 나눠보니까 2.3% 주가의 2.3% 주가의 2.2% 150원 200원 정도가 배당금으로 꼬박 나오더라 배당금 주는 회사 좋은 회사 유선광전송장비개발사업을 영리 전세계 IT사업의 변화는 지금 더 빨라진다 더 빨라진다 더 빨라진다 이걸 얘기하는 거고 네트워크 지금 계속 예전에 문자 보낼 때는 텍스트만 보내면 되는데 이제는 거기 움직이는 텍스트 거기다가 이모티콘 나와서 이모티콘이 움직이는 거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발전되면 이제 그 이모직 하는 게 좀 3D 모양으로 된 걸 막 보내고 이제 좀 5G가 더 돼버리면 동영상을 짤로 막 보내겠지 그래도 그게 빨리빨리 움직이니까 짤방을 뭐야 GIF 파일로 사진을 연결하면 딱딱딱딱 그냥 짧은 거는 문자로 보내기도 하잖아 사진 그냥 클릭하면 잘 되는데 근데 속도가 더 빨라지면 동영상도 막 그런 식으로 보낼 수 있겠지 그러고 뭐야 지금 영화나 TV에서 하는 거 그거 특수효과도 그런 게 특수효과를 막 이모티콘으로 막 보낼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속도는 이제 대세다 흘러가는 건 일로 흘러가는 것 수밖에 없다 100G와트급 최적 네트워크 설계에서 뭐 이렇게 한다 그리고 주력 전송 장치 광 전송 캐리어 인원의 광 가입자 장치 직접 관련된 전 세계 네트워크 시장 규모는 계속 연평균 6% 정도씩 생각하고 세부적으로도 뭐 이렇게 옵티컬 광 전송 장비 스위치 라우터 뭐 이렇게 시킬티 보안 장비는 5% 이상 성장률보다 타 장비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인다 이런 거 다른 거에 비해서 이렇게 네트워크 장비가 연평균 6%다 이 말이지 자 유선 네트워크 장비 중 가장 큰 시장 규모는 이더넷 스위치로 전체 장비 시장 중 30%를 차지하고 높은 성장세 100번만 장비는 2018년에 26%가 지금 2023년에는 30% 이상 차지할 거로 보인다 이런 식으로 100번만 옵티크 광 쪽으로는 5.5% 성장 스위치 라우터는 5.3% 뭐 기타 3.4% 랜선 6.3% WN은 이게 뭐더라 이게 하여튼 광 쪽으로 기업용 기업용 WAN은 5.9% 뭐 시큐리티 보안이지 보안 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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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WDM 로드엠 WDM 트랜스퍼 WDM 슬레이트 SLT 이런 식으로 이게 이렇게 흘러간다 이 색깔 칠하는 게 안 보이네 자 그렇다 광 네트워크 세계시장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회사의 사업은 광 전송 전문 사업으로 탁월한 원천 기술 요구를 바탕으로 광 전송 시장에서 주력하고 있고 메이저 통신 사업 KT LGU 플러스 SK SK 브로드밴드 철도공사 도로공사 전력공사 국내 메이저 SINI 사업자와 주요 공공기관의 거래선을 확보하고 있다 전송 시장에서 주류를 이루는 WDM MSPP PTN PONT POTN 장비의 핵심적인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국내 메이저 통신사들이 기술 및 품질을 인정한다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회사의 이미지는 물론이고 네트워크 경쟁력에 맞이하고 있다 WDM 장비 로드엠과 CWDM은 2000년에 성숙기로 접어들었고 이제 물을 익을 곳으로 접어들었고 본격적인 수요가 이제 있는다 근데 올 200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망이죠 2021년부터 이제 이슬람강 그래서 차세대 백본 전송망의 핵심장치로 부상하고 백본을 검색하니까 뭐 이렇게 뭔가 도시를 연결하는 이런 건데 몰래 설명을 못 하겠다 그래서 특히 통신사업자의 5G PON 장비 관리 시스템 장비를 공급하고 있으며 TSN, DWDN, MUX 장비를 공급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의 대도와 미래기술의 SDN 기술 5G 이동통신망 기술, ROF 기술, ETRI, 이타리 기술 뭐 이런 데 연구하는데 뭐해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꾸준한 기술을 선보여 이렇게 제조업, 유선통신기기, 광전송 장비 17년 500억, 500억, 540억, 540억, 별 차이 없잖아 지금도 지금 500 몇 억이거든 별 차이 없거든 그런데 19년 말에 갑자기 500억이 터져버려가지고 올라가던 거예요 거품이 있을 수도 있다 19년 거는 시장 점유율이 안 나오잖아 신규 사업 초연결 사회의 연결성, 다양성, 복합성, 개방성 대비하여 초연결 지능사회의 다양한 신산업, 신사업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디지털 인프라가 구축할 구축되어야 될 시점이다 맞다니까 이게 대세가 맞아 이거 깔아야 돼요 광통신망을 깔아야 돼 쫙 깔아야 돼 더 빨라져야 돼 맞지 확장 융합성에 직면해져 있다 4차 산업에 연계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5G인터넷, 인프라 기반 기술이 확산되면서 새로운 서비스가 도입되고 있다 방송, 미디어, 인터넷 플랫폼 영역과도 경쟁과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R&D 개발은 얘들은 10% 기술 투자하고 있더라니까 방향은 로드M 장비와 PTN 장비의 양자 보안 솔루션 양자 컴퓨터, 양자 보안, 양자 보안을 더해 제품 라인업을 다양화하고 차세대 POTN 제품의 확대 TSDN 기술과 무선 프론트홀 백홀 기술 뭐 어렵잖아 하여튼 이동통신망 9층에 집중하여 동중업계 대비 확실한 경쟁 우유를 해나가고자 한다 국내 시장의 우수한 제품 경쟁력 수년째 매출 1위를 유지 동남아 지역의 수출 결실을 이뤘다 동남아, 미얀마, 미얀마에게 이뤘다 지속적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 이제 얘들 수출 매출이 거의 없거든 그러면 이제 수출 나가면 플러스 알파적으로 멀티풀이 더 갈 수 있는 거죠 주요 제품 PTN이 매출 28% 146억 음성과 데이터 다양한 서비스의 유무선형 서비스를 단일 통신망에서 제공하는 걸 PTN WDN은 광전송 시스템 하나로 빛의 파장을 달리하는 빛의 파장을 달리하는 걸 여러 개로 하나를 묶어가지고 광섬유를 통해 전송하는 거 빛의 속도로 가는 거지 MSPP 기존의 전용해선 공급 및 이더넷을 함께 전송할 수 있는 NG MSPP 장비로 전용해선 및 이더넷 서비스를 요구하는 장비가 사용된다 광MUS 무선 접속망의 디지털 데이터 처리 장치 DU 디지털 유닛과 원격 무선 신호 처리 장치 라디오 유닛 RU 그런 것들을 연결하는 장치 링크 송변전용 전력통신에 필요한 다양한 종속 신호를 수용하고 이를 다중화한 후 광신호로 변하여 전송하는 장치 이렇게 해가지고 PTN이 28% 매출 146억 WDN이 20% 매출 107억 MSPP가 9.6% 매출 49억 광MUX가 7.3% 37억 송변전용이 송변전용 그게 6.7% 35억 기타가 26% 135억 여기 주력이 PTN PTN 매출이 올라갔다 작년보다 작년보다 이게 기계 한 대가 MSPP급은 460만 원 작년에는 700만 원 했던 게 460만 원 떨어졌다 맞지 음성급 장비는 올라갔고 150만 원 근데 뭐 이게 뭐 우짜다 한계이니까 위버브르츠 위버브르츠 종속회사인데 매출이 얼마 안 된다 원재료는 옵티컬 모듈 광 모듈 15%가 45억 원재료를 가지고 오고 어 브로드컴 요거 요게 통신 그거 프로토콜 뭐라 해야 되지 아이 퀄컴처럼 그런거 이제 통신칩 브로드컴 그거 맞지 6.7% 19억치 PCB PCB 기판 5.2 15억 PMC 뭐 이렇게 쭉 해서 292억의 원재료가 들어간다 주요 주요 원재료 가격이 계속 하락돼 가지고 19년보다 다 하락됩니다 조금 0.2불 하락 0.05불 하락돼 0.05불 하락돼 떨어진 것도 아니네 RLY RLY 요거는 400불 400 400원 하던게 380원하고 LIU는 9.5불 하던게 9불하고 별 떨어진 뜻 안나 똑같다 똑같다 자 그래서 유형자산은 358억 토지 건물 기계장치에서 유형자산이 358억 그리고 투자자산 건물과 땅에 투자한게 106억치 투자했어 맞지 106억 임대하면 여기에 투자했으니까 투자자산에서 임대로 나올거잖아 그게 무슨 수익이다 기타 수익으로 나온다 기타 수익 영업과 상관없는거니까 이건 땅 땅기업 아니잖아 매출 실적 송변전용이 35억 내수가 35억 5G PON이 16억 다 내수 WDM 수출 7천만원치 107억 매출 MSPP 49억 매출 PTN 146억 매출 기타 수출 400만원 했고 내수 합계 내수 156억 매출 상품 내수 32억 3억 2천 그래서 515억의 매출을 올렸다 이건 1년치 550억인데 지금 3분기인데 510억이니까 4분기 하면 18년도는 넘어가지만 19년도는 도저히 못 넘겼지 얘들도 3분기까지는 별 차이 없었는데 4분기에 갑자기 500억 매출을 올려가지고 미쳤대 미쳤어 그래서 영업 매출이 확 올라갔다 어떤 식으로 파느냐 하면 KT나 이런 규제 규격 제한에 기술심사를 합격해서 KT SK 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같은 통신사업자의 직접 납품이 이루어진다 전용 가입자 장비 등 일부 장비는 KD넷을 통해 통신사업자에 납품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자 로드엠 수주 로드엠 수주가 2021년 6월 30일까지 납품 완료되는게 수주총액이 263억인데 지금 다 한거지 맞지 수주 다 했지 부총공사에 수주 잔고가 8억 정도 남아있다 나머지는 다 쳐냈다 차익금은 142억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326억 그러니까 빼버리니까 거의 뭐 자본부채비율은 0%인데 자본부채 이거는 총 차익금비율 뭐 그런거 0%지만 그거 뭐고 부채비율은 부채나누기 자본이야 그래야지 뒤에 몇프로 10 몇프로 얼마 안나와 이자율 위험 차익금 110억 밖에 없으니까 금리 1% 상상하면 8300만원 1% 하락하면 8300만원 이득 이런 말이겠지 이득은 아니지 현금이 현금성 자산 326억 매출채권 34억 매출채권은 작년보다 감소됐어 매출채권이 감소됐다는건 뭐다 돈을 받았다 이만큼 돈 못 받은걸 받았다 그러면 현금성 자산이 이만큼 늘어났다 말하고 똑같은 말이겠지 단기금융상품 174억 장기금융상품 줄었고 90억으로 170억에서 90억으로 장기투자자산도 117억에서 81억으로 줄었다 그래서 금융자산이 금융자산이 908억에서 712억으로 줄었다 자산은 부채와 자본 다 합친거니까 당분기말 매입채무 부채 2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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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는 389억 연구개발비용 전직원의 40%가 연구개발인력으로 연구개발활동에 집중투자하고 있다 40% 전직원의 40% 몇 명이 되나 기억이 안된다 그러다 보니까 10% 작년에는 6% 18년도 10% 60억씩 와 이거 얼마전에 했던 YMT도 10억 밖에 안선대 푸드웰은 뭐고 밤 회사인데 밤이란다 밤잼 만두 회사인데 10억 쓰고 프로텍 얼마 썼더라 기억 안난다 베뉴즈 얼마 2억인가 베뉴즈도 얼마 안쓰고 노바렉스 노바렉스가 1.6% 쓰던가 아이 기억이 안난다 머리가 이만히 나쁘다 내 그것도 이거 뭐야 포부스 선정 200대 기업 200기업 아시아 200 그걸 다 전부 이렇게 뭉쳐나가지고 한번 또 해야 되겠다 그래서 10% 지금 투자해서 55억 정도 쓰는데 더 쓰는거지 3분기니까 4분기까지 하면 얘들은 76억 썼다 작년에는 76억 연구개발실적 로드엠 하반기부터 KT에 공급 소용량 로드엠 KT에 공급 5G폰 PON 장비 SKT에 공급 5G PON 장비 U 4200 SKT에 공급 5G MUX 장비 U3500 LG U플러스에 공급 POTN KT LG U플러스에 공급 예정 20년 하반기부터 대용량 POTN 16T 장치 2023년 하반기부터 통신사업자에 공급 예정 그럼 2023년도 사야되나 그러면서 맞지 공급 예정이네 속알뻔했다 재무는 2부로 공급 예정이네요 도움을 20년 … 30 20년